안전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티비, 모듣삼티비 모든 마늘 전체가 이 끗마름병처럼 노랗게 타들어가는 거죠. 마늘 썩은내가 진동이 돼요. 40%는 절감이 된 거죠. 40%? 서산에 모두 싹 유명인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 인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성기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 마늘이요. 이 마늘이 사연이 그렇게 많다고. 네. 주위 어르신들이 마늘에 3월 말까지 황산가루를 줘라. 그래서 비 오기 전날에 황산가루를 줬는데 그날 또 그 시기가 모두 싹 주는 시기에 맞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비 오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죽은 이틀 후에 모든 마늘 전체가 이 끗마름병처럼 노랗게 타들어가는 거죠. 노랗게 타들어가는 거죠. 바로 우리 김인호 사장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두 개는 안 맞으니까 따로따로 했어야 하는데 같이 하는 바람에 그것도 하룻날에 그러다 볼까 하는 이 작물이 과부하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느꼈어요. 바로. 15일 후에. 그 현상이 나타난 이후 15일 후에 다시 모수삭을 줬어요. 대표님께서도 이게 기다리라는 처방을 내리신 거군요. 네. 맞아요. 다시 아이들이 생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꿈만 다행이다. 그때 제가 너무 시커메해서 1년 마늘농사 망쳤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조금 많이 좀 아팠죠. 모수삭을 사러 갔는데 그분도 저랑 똑같은 걸 당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좀 지켜보라고. 그리고 그건 절대 하지 맙시다. 제 경험에서는 비추어봐서는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해 주시고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낫다. 모수삭이면 모수삭. 아니면 황성분 다른 제품을 쓰시더라도 그거로 가셔야지 같이 했을 때는 조금 역효과가 낮더라 하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수삭과 황성가리는 같이 쓰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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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겨울이 아마 따뜻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고민했던 것이 병충해했어요. 따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입금 마른 병 그 다음에 이후에 입마른 병까지 쭉 오다 보니까 아마 농민들이 많이 고충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가 또 이상한 병이 오기 시작했는데 무름병이었어요. 병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썩은내가 진동이 돼요. 처음에 무름병이 오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꼬부라져요. 밑에 힘이 없어지면서 네. 그런데 모드 썩을 두 배로 해서 줬더니 다시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딱 단단하고 딱 한 번 주고도 한 오일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탄탄한 거야. 그러면 아 살았다. 무름병이 잡히는 거 보시고 우리 형님도 무름병이 너무 고심해서 좀 심하게 왔었어요. 여기가 몇 편이에요? 무름병 약 43만 원 한 번 주는 거 43만 원 주고 준 밭이에요. 한 번에 한 번? 한 번만 줘도 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2,500리터를 줬단 말이에요. 43만 원 준 밭인데 안 갔어요. 안 들였어요. 형님도 한 번 해봐라. 그 가격이 더 싼 거니까 무름병 농약보다 그랬더니 형님 형님이 바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두 배로 세 번을 주시고 한 작품이에요. 근데 모드 썩은 특히 이제 무름병 마늘 같은 경우는 낫게 하면서도 작물을 강하게 키워주니까 두 가지 몫을 얻는 거죠. 우리 형님이 농사하셨던 마늘에 비해서는 작황이 최고였고 모드 썩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셔서 일단 병도 작고 작황도 좋으니까 동생이지만 기분이 더 좋아요. 좋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되셨겠네요. 모드 썩은 2kg에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죠. 그러면 1,000리터에 그러면 6kg를 넣으면 6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칼막이 들어가고 그럼 9만 원이에요. 9만 원. 끝. 작년에 제가 했던 양파의 잿빛곰팡이 녹음병 그다음에 마늘은 무름병은 제가 경험을 안 봐 그건 확신하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농약은 매우 필요합니다. 농사에는. 그러나 안 들었을 때 한 번만 믿고 모드 썩을 두 배로 두 배 해도 농약값보다는 적을 거예요. 한번 줘보시라는 거예요. 40% 이거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이것도 잘리는데? 우와 이거 한번 까봐도 돼요? 몇 개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게 마늘 18개요. 숫자로만 근데 큰 마늘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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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홉 개 아홉 개 네. 아홉 개 정도가 나오네요. 아직 이게 수확이 안 된 마늘을 제가 뽑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사실 상품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주대마늘에서 나오는 거 장아찌용으로 나온 것은 아마 특대일 거예요. 특대에서 아마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거는 말려져도 다 이제 대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와 네. 지금 대부분 고스라진다고 해요. 우리는 이파리가 이렇게 2월달 되면 고스라져서 캐야 되거든요. 아아. 근데 형님 거는 아직도 싱싱하잖아요. 아 아직 서 있다고요? 네.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대마늘로 주대마늘 장아찌용으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장아찌용이 더 비싸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거 말려서 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머리 쓰시는 거죠. 농약을 좀 덜 주면서 좀 효과도 보고 모두싹이라는 걸 접하다 보니까 또 김대편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농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게 됐죠. 안전한 농산물 모두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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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